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국민역적 하나가 여기저기 어슬렁거리길래 제가 얼른 추노해서 이렇게 잡아왔어요. 봅시다. 제목 내 인연 이 못된 것. 아줌마 시끄럽고 길에서 만나지 맙시다. 원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어요. 이거 용서가 안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아내랑 이혼 위기인데요. 물론 이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아내의 버릇은 좀 고치고 싶어서 동생이랑 긴 상의 끝에 여기다 글 올려봅니다. 원래는 저희 여동생이 여기에다 쓴다는 걸 그때 그 자리에 동생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객관적이지 못할까 싶어 제가 직접 써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줌마. 어머님이 아니라 아줌마. 저도 처음엔 믿기질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 시댁이 싫다느니 시어머니가 싫다느니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천사같은 마누라인데 이번에 갑자기 뭐가 씌인 것처럼 그 난리를 치고 그 길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저희 회사로 이혼서류를 보냈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협박을 하는데 이걸 어찌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일단 그날 있었던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볼게요. 저희 집과 본가 그리고 처가는 전부 다 같은 지역에 있는데요. 저희 집을 기준으로 각각 2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렇듯 워낙에 가깝다 보니 저희 부부는 퇴근 후에 혹은 주말 등등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평균 3번 정도 저희 본가.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시댁이죠.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다보니 저희 어머니는 평소 당신 며느리 힘들까봐 저녁을 먹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뭐 저는 물론이고 아내도 항상 잘 먹고 그래 왔어요. 어? 그래 왔다고? 그리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잠을 자고 왔는데 이 역시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빈말 아니고요. 아내는 아무 불만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 외에 막 이상한 시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막 꼬장꼬장하게 며느리 괴롭히고 그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아니고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작은 트러블이라도 생길라 치면 제가 중간에서 나름 중재를 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리고 저희 아내가 아직 아이 갖는 걸 원치 않아서 결혼 3년 차인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 모든 걸 다 이해하셨고 그런 만큼 천천히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일이 터진 겁니다. 이날도 저희 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가라 하셔서 퇴근 시간이 좀 빠른 아내가 먼저 갔고 저는 좀 나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야 뭐 늘 그렇게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을 하고 보니 집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 개판 오븐 전이에요. 제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상 위에 차려놨던 반찬을 통에 쏟아 붓는 중이었는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두셨던 밑반찬은 그 모두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돼 두 사람을 제가 이렇게 번갈아 쳐다보는데 일단 어머니는 충격이 크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셨고요. 그저 멍하니 아내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깜짝 놀란 제가 얼른 아내에게 다가가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아내가 그래요. 보면 모르냐? 너는 눈깔이 없어? 니네 엄마가 늘 하던 짓거리 나도 좀 해봤다. 뭐? 왜? 문제 있냐? 이렇게 소리를 치더니 이번엔 제가 아닌 어머니를 쳐다보며 우리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 이러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물론 이때 제가 화를 냈던 거 사실이고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크게 지르긴 했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죠. 제 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 세상 어느 자식이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튼 어머니를 달래드린 후 집으로 돌아오니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제 짐이 문 밖에 덩그러니 나뒹굴고 있네요. 그리고 아내는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도대체가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저는 이때 다시 어머니한테 찾아갔고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봤는데 어머님 말씀이 이래요. 두 사람이 같이 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대뜸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봐요 아줌마 나 이제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어머님도 뭣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 이렇게 고함을 치고 그대로 상을 엎어버렸다는데 여러분은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머니는 그저 좋은 마음에 아들 부부 불러서 밥 좀 먹이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너무 가슴 아프고 아내가 괘씸합니다. 지금 그 일이 있고 딱 4일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아내 얼굴은 커녕 통화 한 번 못해봤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뭉치 안에 있던 그 포스트잇에 이혼하자 이 말이 대화의 전부예요. 할 수 없이 아까 오늘 이거를 받고 일 마치고 아까 처가에 제가 찾아갔는데 흥분한 장인어른이 저를 보자마자 골프채를 휘두르며 뛰어나오시는 통에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를 피해야 했고요. 거기다 평소 친했던 처남도 그렇고 아니 처남댁도 그렇고 저를 상대조차 안 하려고 해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내는 정말 착했던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신혼일 때도 마찬가지. 단 한 번도 화를 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밑떡떡 없이 갑자기 이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보였던 그 언행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이혼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갑자기 저러는 게 저는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무슨 제가 모르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 있다면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 이렇듯 처가 식구들 모두가 저를 아예 상대조차 안 해주니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기는 걱정이 이거를 제가 참고 다시 살아간다 치면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하는데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일단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게 만들고 싶은데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밥도 잘 못 드시고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며 울고만 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어찌 해야 합니까?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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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댓글 1번 응 알았어 도와줄게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너희 엄마가 늘 하던 짓 그거부터 설명해봐. 2번 이야 이 쪼잔한 놈 지 애미가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안 써놨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림이 딱딱 그려진다. 3번 그래 잘 알았으니까 일단 이혼부터 하시고요. 님 애미 버릇부터 단단히 뜯어 고치세요. 네 말대로 천사같은 아내가 그런 난리를 치고 간 거 보면 애미가 악마 이상일 듯 4번 분노한 장인어른의 골프채 이 이상 그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5번 이야 진짜 지랄도 풍년이네 화 한 번 안 내던 아내가 그 난리를 치고 장인어른 골프채 들고 나오는데 그래도 모르겠냐? 우린 알겠는데? 추가 지금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 아내가 그때 했던 일들을 더 자세히 쓰면 결국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줄인 건데요. 이거는 마치 제가 일부러 감추는 그런 모양새가 됐군요. 그날 저희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불렀던 거 그리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 등등 이것들 말고도 그날 아내가 했던 행동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내한테 말대꾸도 못해봤다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 3회 식사 이건 진짜 그래요. 아내도 아무 불만 없었습니다. 사실 퇴근해서 밥 차리고 그런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가서 밥 얻어먹고 오는 거 이게 이건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아내 본인을 위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기다 어머니도 충분히 배려를 해주셨고 또 매번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가 음식 준비 다 하시고 그러셨는데 뭐 설거지 정도야 아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처가에 갔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내가 했던 행동들은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냥 갑자기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나이차가 좀 나는데도 서로 존댓말을 썼고요. 아내가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피하거나 거부해도 저는 단 한 번도 서운해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살았다. 이거지요. 끝으로 아내는 지금 저하고 대화를 전혀 하려 하지 않고 그런 만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에 조금 전에 이 글을 보내줬습니다. 잘했어요. 댓글 1번 아니 그래서 그 짓이 뭐냐고 이 새끼야. 왜 말을 못해. 나도 오해하기 싫으니까 말해보라고. 아이 잠깐만. 2번 뭐야? 아직 살아있었어? 3번 야 이 또라이는 이혼을 당하는 주제에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되네. 4번 그동안 고부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디테일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었음에도 이 정도인데 아내 글이 올라오면 넌 대국민 역적이 될 거야. 그리고 핫스레게 추포되어 잡혀오겠죠? 이렇게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충 짐작은 가지만 실제로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전혀 안 써야 있거든. 그냥 자주 간다는 거 말고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려져. 왜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를.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아마 이런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싶은 거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넌 큰일 났어 인마 이제.